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한 문법을 이해하는 단순한 원리 원포인트 문법 시간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영어 원서를 인정문가 이수영이고요 오늘 베이직 포인트 두 번째 강의인데요 지난 시간에 영어는 그림에서 시작된 언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어가 그림에서 시작된 특징이 영어 전체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어순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어순 영어 문장의 어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어는 그림에서 시작된 언어다라고 해서 이 그림이 동굴벽화 같은데 그려져 있었던 이 그림이 시대가 변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글자로 바뀌긴 했다 글자로 이렇게 바뀌긴 했으나 자 그러긴 했으나 이 그림으로 뭔가를 전달하던 방식 자체는 여전히 남아서 그것이 영어 문장의 어순이 되었습니다 자 그림으로 뭔가를 전달하는 방식은 뭘까요? 보세요 그림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그림으로 뭔가를 전달하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처음에 뭐가 와야 됩니까? 주인공을 딱 그려야 되죠 주인공 여기서는 스티브입니다 스티브를 딱 그려줘야지 그래야지 이야기를 뭔가 풀어나가고 할 수 있잖아요 뭔가 이야기를 시작한 어떤 물체 어떤 주인공 걔를 먼저 딱 그려줘야 되죠 맞습니다 걔가 먼저 딱 나와주는 게 가장 출발점입니다 그 주인공 그거를요 우리는 행위자라는 용어를 쓰도록 할게요 물론 학교에서는 주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냥 주인공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행위자 말 그대로 행위를 하는 사람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갈 어떤 주체입니다 행위를 하는 사람 걔를 먼저 딱 그려줘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행위자를 딱 그렸으면요 말 그대로 행위자예요 행위를 하는 사람 걔가 하는 그 다음 동작이 그 다음 따라 나와줍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뭐 동사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냥 동작이라는 말 쓸게요 동작 말 그대로입니다 행위자가 움직일 사람이 이렇게 등장했으면 걔가 움직이는 거 동작이 그 다음에 오는데요 재미있는 게요 한국어는 보세요 스티브가 나무에서 사과를 땄다 한국에서는 정보 나열 방식이 스티브 다음에 갑자기 나무로 넘어가요 자 이 말인 즉슨 한국어는 어떤 이미지적으로 움직이는 이미지적으로 제시되는 언어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지만 영어는 그림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미지적으로 제시됩니다 자 행위자 등장했으면요 그로부터 가까이 있는 붙어있는 정보가 바로 따라 나와요 행위자로부터 바로 가장 붙어있는 정보 뭐예요 동작이죠 그러니까 동작이 바로 따라 나옵니다 자 행위자가 등장했으면요 그 다음 거의 반자동으로 동작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대상이 나오는데요 자 대상 말 그대로 이 동작이 향하는 혹은 동작이 일어나는 물체를 대상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동작이 향하는 대상인 거예요 대상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것처럼 잡아요 이 대상이 있어야지 잡을 거 아니에요 혹은 때려요 때리는 동작을 하는데 때리는 동작이 하는 대상이 뭔가 대상이 있어야지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이 나와집니다 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잔다 이런 거는 따로 대상이 필요 없죠 행위자가 잔다 그 동작이 향하는 뭔가 동작이 일어나는 뭐 대상이 따로 필요 없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잡는다 뭔가 때린다 뭔가 본다 그 동작이 향하는 대상이 그 다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상황에 대한 정보 말 그대로 상황 정보가 그 다음에 따라붙게 돼요 자 즉 그림으로 뭔가를 전달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행위자 주인공을 딱 제시를 한 다음에 걔를 먼저 딱 그려준 다음에 그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을 해요 가까운 순서대로 그려나가요 그것이 그림으로 뭔가를 전달하는 가장 기본 방법입니다 뭐 행위자를 등장시킨 다음에 가까운 순서예요 어 가까운 순서 말이 좀 너무 애매하잖아요 어떤 가까운 순서예요 아 그냥 시간적 공간적 인과적 논리적으로 한마디로 뭐가 됐든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요 사실 그림으로 뭔가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웹툰 보거나 만화책 볼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이 얘기가 어떻게 전개돼요 주인공이 등장을 한 다음에 뭔가 동작을 하고 그 일의 결과 어떤 일이 생기고 그 일의 결과 이런 일이 생기고 자 보세요 시간적으로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어떤 논리적으로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어떤 인과적 원인과 결과적으로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뭔가 주인공 등장한 다음에 어떤 동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나열되면서 이야기가 이어나가잖아요 그게 그림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잖아요 자 영어 영어 어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일단 주인공을 등장시켜요 행위자를 등장시킨 다음에 그냥 가까운 순서 어떻게 아 시간적 논리적 인과적으로 가까운 순서 자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다듬어서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야 행위자를 등장시켰으면은 그 다음에 이런 순서로 행위자 등장하면은 동작 나오고 대상 나오고 상황 정보 순으로 나열되면서 어순이 만들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격변화라든가 관사라든가 뭐 전치사 이런 것들 도움을 받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보가 나열되는 방식은 뭐다 행위자를 먼저 딱 제시를 해준 다음에 가까운 순서 가까운 순서로 제시되다 보니까 동작 대상 상황 정보 순으로 나열되면서 정보들이 나오더라 자 그래서요 달리 얘기하면요 영어가 그림에서 시작되고 글자가 됐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글자를 보면서 그림을 구현해내면 그 뜻을 머릿속에 구현해내는 게 영어를 문장을 이해하는 영어 리딩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용어 행위자란 용어 동작이란 용어 대상 상황 정보 글자 그대로죠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이 용어 역시도 우리 앞으로 앞으로의 원포인트 문법에서도 계속 이 용어를 쓸 거고요 사실 이 원포인트 문법이 제가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는 또 앞으로 진행할 다양한 영어 원서 읽기 훈련 강의를 위한 어떤 기초 강의이기도 하거든요 영서당을 비롯해서 EBS라든가 제가 오프라인 강의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데서 쓸 기초 강의인데 그런 훈련 강의에서도 훈련 강의에서도 이런 용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용어들에도 조금 더 익숙해지시기를 좀 당부해 드릴게요 자 근데 아니 행위자 동작 대상 상황 정보 뭐 용어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새로운 용어라서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 라고 설명하잖아요 이거 행위자 동작 대상 주어 동사 목적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굳이 굳이 행위자 동작 대상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개념을 설명하는데 용어를 살짝 달리 쓰고 있을 뿐이긴 해요 자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이 용어를요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용어도 사실 좀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좀 와닿으시나요 자 어어 라고 얘기하면요 이거는요 문장 구성 성분을 얘기하는 용어입니다 동사는요 품사를 얘기하는 용어예요 즉 어떤 문법의 다른 어떤 기능들을 설명하는 용어들을 어순 설명할 때는 막 혼합해가지고 짬뽕시켜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오케이 자 사실 그리고 그렇게 얘기에 타당하기도 합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라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명사 동사 형용사 명사 동사 명사 이런 식으로 같은 용어를 써서 얘기하면 오케이인데 아니 왜 서로 다른 문법 기능을 설명하는 거를 어순 설명한다고 왜 이렇게 섞어 쓰고 있어요 사실은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라고 해야지 맞는 타당한데요 근데 이게 서술어라는 용어를 쓰다보면 비동사를 설명할 때 굉장히 애매해져요 그래서 어떤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혹은 그냥 학교에서 내가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별로 어떤 문제의식 가지지 않고 배운대로 또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사실은 이 용어 자체도 조금 그래요 사실 좀 안 맞는 용어이기도 하고 정확히 말하면 목적어라는 말도요 저한테 번역을 시켰으면 목적으로 번역 안 하고 대상어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브젝트를 목적으로 번역했는데 오브젝트가 뭐예요? 오브젝트 물체라는 의미고요 어떤 목표라는 의미도 있죠 말 그대로 어떤 동작이 동사가 향하는 동사가 향하는 물체 목표로 향하고 있는 물체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대상어라고 얘기해 목적어라고 하면 목적이 되게 애매하게 들리잖아요 대상어라고 말해야지 좀 타당할 것 같은데 뭔가 번역도 되게 이상하게 해놨어 그래서 이왕 조금 번역도 이상하고 좀 약간 잘못된 용어라면 더 중요한 거는 이 용어가 아니라 그리고 왜 이런 어순을 가지게 되는가 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말 아니라 그냥 좀 더 와닿는 행위자 동작 대상 상황 정보라는 용어를 쓰고 또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어순을 가지게 되는가 영어가 그림에서 시작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뭔가를 전달할 때 항상 행위자를 먼저 딱 던진 다음에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하다 보니까 행위자 등장하고 대상보다 동작이 더 가까운 정보니까 동작이 먼저 나오고 대상 나오고 상황 정보가 나오더라 그 생성 원리에 맞춰가지고 그 생성 원리가 오해가 안 되는 그냥 의미 그대로의 용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쓰려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존에 알고 있는 용어들과 뭐 같은 개념이긴 한데 기존에 알고 있는 용어도 사실 조금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고 편하게 말 그대로 편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 영어 문장을 어떤 읽고 이해한다라는 거는요 자 글자가 이렇게 있죠 이거를 머릿속에 그림으로 구현해내는 겁니다 스티브 등장해요 스티브를 머릿속에 띄어요 행위자 등장했죠 그 다음 동작 나와요 픽스라면 이 동작을 그려요 그 다음 동작의 대상이 나와요 동작의 대상을 그린 다음에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지 상황정보 나와요 상황정보 나오면 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글자를 보고 이걸 머릿속에 딱 그려내는 것 그것이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 영어 리딩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앞으로 뭐 할 것이다 이걸 보면서 순서대로 행위자로부터 정보가 나열될 때 순서대로 써있는 그대로 읽으면서 이 그림을 구현해내는 것이 그것이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 영어 리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 문장의 어순 정리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영어는 그림에서 시작되는 언어다 그러다 보니까 행위자를 먼저 딱 제시를 하고 행위자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그게 영어로 그림으로 뭔가를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더라 가까운 순서 어떤 가까운 순서는 그냥 시간적 공간적 논리적 인과적으로 그냥 뭐가 됐든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행위자를 먼저 제시를 한 다음에 동작, 대상, 상황 정보 순으로 나열이 되더라 이게 왜 그림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정보가 나열되니까 이 나와 있는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조립해 나가면서 그 머릿속에서 구현해내면 그것이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 그것이 영어 리딩을 하는 방식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